요즘 수화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나? 내가 선배인데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없나? 아 요즘 채찍PT가 모르는 게 없다고 하던데 한번 물어볼까? 힘든 친구가 힐링할 만한 대전에 갈만한 곳 알려줘 대전에 유성 온천이나 오월드? 오월드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유성 온천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온천이나 하러 갈까? 수화야 일어나봐 갈 곳이 있어 갑자기 어디 가는데? 내가 봐 내가 봐 뭐야 하나 둘 셋 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하루 빌렸어 뭐? 빌렸다고? 기회는 내가 돈이 없어서 빌리지 못했지만 그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야 조격을 하면 피로가 풀리지 않을까? 채찍PT한테 한번 물어보자 조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 있어? 조격을 하면 피로 해소, 스트레스 감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근육도 이완시켜준대 피곤한 너한테 딱일 것 같은데 어때? 뭐? 이게 다 된다고? 에이 설마 못 믿겠어? 한번 따라와 일단 발을 먼저 씻어야 돼 조격 전에 최적은 필수인데 겨울에는 동상 때문에 꼭, 꼭, 꼭 발을 씻어야 되거든 뜨거워 너무 뜨거워 발이 너무 뜨거워서 녹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진짜 운천수야 근데 이렇게 길 한복판에서 운천하는 거 솔직히 조금 부끄럽지 않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따뜻하니까 좋은데? 뭐? 부끄러울 것 같았는데 나를 여기 데리고 온 거야 지금? 그래도 유성 온천이 제일 유명하잖아 아 그래? 유성 온천이 왜 유명한 건데? 어?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물어볼까? TTTTT한테? 유성 온천의 온천 인수가 왜 유명한 거야? 미네랄이 풍부하고 근육이완,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할 수 있대 근데 온천수가 보통 다 이렇지 않나? 그런 건 모른 척 해주자 선물하고 남았거든 진짜? 뭔데? 뭔데? 따라와 바로 여기야 어? 그래서 여기서 뭐 하자는 건데? 여기를 건강하게 왼발로 걷는 거지 으아 발이 너무 시려워 언니 그래도 수아야 자연이 꺼지지 않아? 피턴치드 한 개로 느껴지고 언니 그거 지금 추워서 감각이 마비된 거야 이 황토끼를 걸으면 이 황토에 있는 좋은 성분들도 몸에 흡수되고 맨발로 걷는 게 그렇게 좋더라 근데 또 유행이거든, 맨발 걷기가 맨발 걷기가 언제부터 유행이었는데? 그리고 또 걷다 보면은 어딘가 말랑말랑한 데가 있어 어? 여기 좀 말랑말랑해 그치? 이렇게 말랑말랑해 어? 약간 힐링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TTT가 알려준 대전 힐링할 만한 곳 진짜 힐링이 됩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니랑 같이 와서 힐링인 것 같아요 감동, 감동이네요 감동, 감동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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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이네요